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저씨도 결혼 늦게 한거에요? 아저씨하고 같은 나이 동갑 했으니까 서른여덟 했거든요 결혼을 늦게 하신거에요? 자손이 많이 늦다 예 늦게 결혼한거 치고 원래는 결혼을 일찍하면 한번 돌아와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저 시집 안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갈 수는 없어 예 그래서 뭐 늦게라도 갔어요 마흔 넘어가면 진짜 못갈거 같아가지고 그렇게 중매로 만났지만 급하게 결혼을 하긴 했는데 좀 우여곡절 많았어요 아저씨 생일은? 우리 애아빠 생일도 지금 모르겠어요 같이 안살아요? 네? 같이 삽니다 같이 사는데 자주 좀 거짓말 좀 많이 해서 그래도 생일이 있을거 아니야 밥에 먹는 생일이 있을거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한테도 물어보니까 생일도 뭐 잘 모른다고 이제 저한테 들려주기에는 뭐 주민등본에는 4월 10일로 되어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또 한번 물어보니까 8월 또 28일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20일은 뭐 엄마가 둘이요? 아닙니다 근데 뭐 때문에 자식 생일도 몰라? 그러니까 좀 답답하지 그리고 뭐 말도 확실한 답도 없네 28일로 뭐 이야기 8월 28일로 신랑하고 뭐 내가 볼 때는 같이 살 집만은 별로 재미도 없구만 맞아요 넘보다 무난해 지금 뭐 언니 후회하네 아니 지금 이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있는거지 그런거 같아요 우리 신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좀 붙이려고 내가 보실 때는 뭐 보살님이 남자고 신랑이 여자 같다 좀 바뀌시면 좋겠다 맞아요 맞아요 뭐든지 내가 해결을 다 해야 되고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냥 물고만 밥만 차려주면 묶고 앉아있는 것 같아 그래요 답답할 수 밖에 없지 갑갑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아이가 크니까 좀 애 아빠하고 좀 부딪히는게 좀 있더라고요 부딪히는게 많지 왜? 걔하고 닭이잖아 저도 닭 아닙니까 닭이라도 걔하고 닭은 살지 마라 그랬어 근데 자식이잖아 자식이니까 이 자식도 지금 12월생이잖아 성격이 밝은 것 같아 좀 내성적이거든 아들도 우리 아이가요? 예예 맞아요 밝은 것 같는데 내성적이다 그리고 좀 꼼꼼하고 아주 조금 조금 많이 예민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예민하면 배가 한 번씩 아플긴데 장염이 좀 많이 걸려 배가 좀 아플거라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면 이 집에는 아들 자체가 그렇거든 보살님 체질 자체가 그래 제 체질 닮은 것 같아요 응 제 체질 자체가 장이 장 쪽으로 배 쪽으로 이 음식이 먹으면 뭐가 이렇게 콱 내려가진 않아 걸리는 것처럼 걸려 그게 뭐냐면 예민하다는 거거든 예민하고 소가지가 더럽다는 거 맞아요 너무 더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성질 좋은 건 아니잖아 네? 성질 좋은 거 아니잖아 보살님 이 대주 막 잡아치고 싶잖아 하하하하 아이가 제가요 지금 그 정토에 법륜수님 만나가지고 수행하면서 많이 이렇게 좀 다운됐어요 다운돼도 뭐 한 번씩 확 올라옵니다 그렇고 집어던지고 싶고 왜 내가 너를 왜 만났나 싶어 근데 보살님이 어차피 사주 빨자 이 사람은 끌고 가야 되는 사주야 보살님이 무당 사주인데 그런 소리 듣긴 하는데 촉도 빠르잖아 예 빠릅니다 촉은 빠르지만 다른 거는 빠르지 않아 네 보살님은 사람 보는 거 잘 봐 왠지 알아? 우리 신랑은 왜 못 봤을까요? 보살님은 그때 눈이 덮였잖아 그러지 않으면 결혼은 못 했거든 보살님은 딱 저래 가서 머리 감고 앉아 있으면 비군이야 차라리 비군이가 되어버리지 아 지금 가려고 이제 우리 아들 좀 좀 해놓고 차라리 비군이가 되어버렸으면 보살님은 삶이 좀 낫다 내가 사주 팔자에 결혼만 머리를 올리고 살았지 사실은 서방이 없는 거거든 보살님은 내가 산에서 보살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이런 비군이 사주 팔자다 무당이 아니고 근데 줄은 무당 줄이다 그 대신에 이 집의 전시가정은 옛날 옛날 옛적부터 내려오는 가정에는 이렇게 빌던 분이 계셔 네 맞습니다 할머니가 네 빌다 보니 그 줄에서 내가 많이 탔어 보살님이 많이 줄을 탔다고 그래서 이 자식을 위해서라도 콩을 많이 들이라 캤어 보살님은 그리고 내가 뭘 하면 남자처럼 막 한 번씩 후리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가깝다 아이가 아 그럼 이제 이거를 제가 다른 쪽으로 풉니다 운동을 하든지 제가 이렇게 막 못하니까 해수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보살님은 여기가 찼거든 네 가슴쪽에 왜 여기가 찼나면 보살님 자체는 난 활동적이야 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남자가 됐으면 정말 난 활동적이야 네 근데 내가 여자로 머리 긴긴 머리를 풀고 살자 하니 속이 터지고 첨불 나니까 담고 사는 거야 네 근데 보살님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병나 맞아요 온 천지에 내가 주위가 다 알아야 돼 아는 사람들 마당발이 돼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안관이 돼야 된다 아니다 아니 제가 뭐 알리고 싶으면 그런 건 없는데 아니 그건 아닌데도 아닌데 제가 그냥 집에 있으면 막 처지고 아픈 거 같아요 아프지 왜 줄이 이른 줄이 뻗었기 때문에 그리고 잠도 그렇게 깊은 잠을 못 자 꿈을 많이 꾸지 왜 자꾸 시달리거든 이른 줄이라서 그래 우리처럼 줄이거든요 근데 제가 또 꿈을 또 이렇게 선명한 이런 꿈을 꾸며 꾸며 좀 이렇게 좀 맞춥니다 그쵸 이런 꿈을 꾸는데 어느새 세월이 흘렀는데 보면은 아 내가 이런 꿈에 이런 상황이 할머니가 영리하잖아 우리 친할머니 그래 할머니가 비는 정신이 있잖아 할머니가 원래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가정에서 할머니가 희생을 하고 빚는 사람이잖아 그게 보살님이 많이 뻗었다고 보살님이 막 한 사람 더 뻗어가 있을 거야 저희 언니 한 분 계시는데 나이가 저하고 19년 차이거든 예 거기도 아마 많이 뻗었을 거야 그리고 몸이 좀 한 번씩 아프고 자주 아픕니다 자주 아파요 이 줄이에요 이 줄이고 한 번씩 보살님은 저리 가신다 있잖아 저는 그렇게 수행합니다 백팔하고 그렇지 저리 가신다 하잖아 이 칠생이 줄이 강하다 보니까 보살님 마음대로 못 내서 답답해서 그래 내가 거기잖아 머리 깎고 저리 가라고 보살님 머리 깎고 저리 가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살면 야 어느 정도가 되면 속세가 싫다 가라 지금도 싫어요 싫은 싫은데 제가 조금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많이 다스립니다 명상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도 내 몸이 한 번씩 아파 지금 아프지는 않는데 운동으로 좀 이렇게 좀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자체가 무거워 허리 자체가 그래 거기 아픈 거나 나는 봤을 때 보살님 자체가 무겁거든 무겁고 또 내가 뭘 한다 해도 보살님 뭐가 그렇게 잘 되지도 않아 네 응 보살님 보고는 돈 쫓아가지 마라는데 아 예 지금 지금 그 그거는 좀 그 생각을 좀 버렸어요 보살님 보고 돈 쫓아가지 마라 어차피 돈 벌어봐야 많이 세우고 하니까 그냥 그냥 살 정도로 그냥 보살님은 돈 쫓아가지 말고 지금 현실에 있는 데서 막 잘 이끌어 가라는데 네 그래야 보살님 건강도 많이 낫고 보살님이 남들하고 다니면서 뭐 남이 안 되는 걸 보살님이 잘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보살님한테 복이란다 네 보살님은 남이 안 되는 거 말로 잘하구만 아 그러지는 못합니다 말 한마디 딱 던지주면 캐치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저희 이제 우리 신랑 같은 경우는 막 돈을 막 벌어놨거든요 자기가 이제 그게 이제 아예 한 명인데도 자기가 이제 그 자기 이제 좀 직장이 좀 이렇게 보장된 직장이 아니다 보니 그러니까 나한테 막 벌기를 원하거든요 또 내가 또 돈을 안 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냥 돈 없다 돈 없다 예 그냥 보살님 사는 것만 돈 대면 돼 네 보살님은 네 우리 같은 줄이다 무당이 무당이라고 해서 다 무당이 아니고 보살님은 절에 다니는 있어 내가 보살로서 가는 부당이에요 네 그게 뭔지 아세요? 부처님 전에 네 가서 기회하시고 네 또 가서 참회하시고 네 왜 보살님은 말 한마디 잘 못하면 구업재거든 구업 네 보살님은 말로 한마디 매야 하면 안 돼 저도 말이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쁘게 해야겠다 좀 이렇게 좀 생각 있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도 그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살님이 바꿔야 돼 네 보살님은 잘 못하면 그 구업재가 이리로 가 네 아들한테 아들한테 바로 내려간다 보살님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 보살님은 말 한마디 달렸어 예 그러니까 절대로 구업 지지 마라 이렇게 말 나오고 예 돈 쫓아다니지 마라 쫓아다니지 마라 아 돈 쫓아다니지 마라 아 돈 쫓아다니지 마라 아 돈 쫓아다니지 마라 그거는 내 돈이 안 되니라 아 예예 내가 가만히 있어도 갑갑해서 만중생을 다니면서 어떻게 누구를 봐든 간에 네 보살님은 가는 데마다 인사하라고 다 인상을 좋아 보여 예 근데 남들이 누가 아 너가 이랬다 이러면 니 장기 입에서 아 그 사람들보다 조금 아프겠네 이러면 진짜 아파 아 저는 그렇게 말은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야 예예 그래서 그걸 항상 조심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어 항상 보살님 쪽에는 이런 그런 구업이 조금 있거든 예 할머니가 비는 게 원래는 비는 정성으로 왔는데 보살님이 뭐 어디 저리를 가서 어디가 내가 수행을 한다 하길래 지금 내가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하고는 보살님이 만약에 저리를 가서 머리 깎고 한다면 백년회로는 안 돼도 이 서방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고 보살님이 내가 무엇을 하는데 가게 문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뭘 해서 잡는다 해도 네 내가 노력 없이는 안 돼 네 보살님 노력이 있어야 돼 네 남들이 아무리 해준다고 해도 내가 움직여야 돼 네 네 그래야 돈도 있어 네 네 그리고 상처도 빨리 받잖아 어 그치 많이 받지 보살님은 상처 빨리 받아 네 어 그리고 서른도 빨리 받고 예예 어 그래서 내가 더 마음이 네 조금 내루려고 생각을 많이 해 네 네 어 근데 인간 덕 없다 저 인간 많이 믿지 마 예예 보살님 돈은 너무 돈 예 알았지 예예 내 돈 아니다 예예 너무도 내 돈은 너무도이다 예예 딱 벌거덩 이 앞으로 갔다 나버리 예 아들아 저도 저기 봉사 이런 쪽으로 좀 하려고 알았지 내가 봤을 때는 예예 보살님은 내가 봉사를 하되 네 내 돈은 아들 돈이다 예예 예 이제 이해 되겠습니까 내 돈은 아들 돈이다 예 예 아 근데 우리 요즘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너무 좀 내가 사춘기잖아 사춘기인데 엄마 말은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반항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좀 카드를 좀 맡겨놓으면 많이 씁니다 해가지고 은근히 고집시다 예 고집도 셉니다 은근히 예 고집도 셉니다 근데 얘는 엄마하고 대화가 되지 아버지가 대화 안 된다 저도 아빠하고 대화 안 됩니다 야는 아버지하고 대화 안 하려 한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빠니까 많이 좀 보듬 안 하려고 하는데 한 번씩 막 아빠하고 대화 안 되려면 벽을 막 치거든요 야는 왜냐면 아버지가 내한테 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 아 맞아 이제 뭐 공부에 이제 얘가 좀 하니까 아빠가 좀 기대를 거는가 봐요 이제 공부도 좀 하고 이래서 근데 내가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냥 막 그렇게 좀 너무 터치하면 애가 좀 반항할 것 같아서 좀 그냥 근데 지금 마음이 사춘기야 예예 얘가 마음이 작년하고 올해 또 틀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 친구를 조금 친구가 많아요 응 응 네 친구 쪽에 호기심이 많아 예 특히 여자 여자를 저한테 한 번 묻더라고요 엄마 여자를 뭐 저한테 물어봐요 항상 사기감 그냥 친구 정도만 하는데 자기가 또 육사를 사관학교 가려고 준비를 자기가 하고 있어요 자기가 나는 이제 뭐 별로 아는 바 없고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이제 엄마 뭐 해줘 하면 제가 뭐 해줘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자가 조금 호기심이 왔거든 네 왔어요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야 보고 그러라 하세요 친구 외에는 다른 것도 하면 안 돼 다른 거예요 여자하고 요즘 아들 사춘기 애들 많잖아요 첫 단추가 잘못되면 너 인생이 잘못된다 그런 건 항상 일러줘야 돼 아니 근데 제가 그 말 하기 위해서는 얘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고거만 잘 야는 여자가 붙으면 재미가 없어 재수가 없어 친구를 사기 위해서 네 지금 육사로 간다면서 사관학교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재수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관학교 얘한테 맞는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얘는 12월생이야 12월생이라서 넓은 데 가는 게 더 좋아요 나라밥이잖아 사관학교가 학교를 갔다 오고 의사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괜찮은데 얘는 의사보다는 아마 자기가 가는 쪽이 거짝 쪽일 거예요 괜찮을까요? 어 괜찮아 의사보다는 얘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안 돼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의사보다는 얘가 막 운동도 많이 하거든요 스트레스가 좀 덜 받거든 예 그래서 제가 저도 운동 좋아하니까 너도 그냥 막 공부하라 이런 주인은 아니고 얘는 외로운 사주거든 예 혼사입니다 혼사 외로운 사주예요 앞으로도 외로운 사주인데 군대를 가면 야간 사관학교로 가면 앞으로 가는 길은 괜찮아요 엄마가 보내세요 보내시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의 지금 마음이 호기심이 많이 왔어요 사람의 그래서 아마 좀 더 그런 마음이 이성적으로 그렇지 그런 마음이 조금 지금 들어오는 상태거든 예 그러니까 엄마하고는 언어를 많이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너 알아서 이렇게 가면 지 혼자서 잘해 예 그리고 주의가 좋아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사귀지 마라 이렇게 안 해도 지가 알아서 그냥 자기가 얘기하더라도 엄마 나는 그냥 그냥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뭐 지금 뭐 이렇게 자기는 뭐 호기심이 있다 해도 그냥 뭐 학원 이런 데 가면 많잖아요 그런 소리 먼저 전화가 온대요 뭐 카톡이 온다든가 응 얼굴 상이 이뻐서 괜찮아 네 얼굴 상이 이뻐 네 얼굴 상이 딱 호남행이네 그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생긴 게 아빠도 좀 생긴 게 좀 허락인데 아버지하고는 안 맞을 거예요 그러고 아버지 욕심도 얘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보살님은 내가 봤을 땐 어차피 자식을 위해서 비는 거고 본인을 위해서 비는 거니까 보살님 돈은 자식이 아들의 돈이다 생각하고 너무 돈이다 내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막 벌라고 아동바닥 하지 마 그냥 건강이나 조심하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막 주변에서 이제 아들도 이제 뭐 대학교 가고 뭐 이렇게 돈 쓸 일이 많은데 막 돈을 벌어라 막 그런 말이 들리고 또 같이 산 신랑도 막 좀 내가 혼자 벌어서는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저도 왠지 모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보살님 돈이 안 된다 네 막 이렇게 벌고 싶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살님은 주위가 인득이 없다 없다 해도 남들보다 좁혀 있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애다중증 안 해도 돼 보살님 지금 절에 다니시는데 열심히 기도하시고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어쨌든 자식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보살림의 깨달음이 있을 거야. 보살림은 보살림 진정 줄은 전시 과정은 옛날부터 이렇게 일든 점심이라. 근데 그걸 묻어놓고 턱 보았으니. 힘이 들잖아. 힘이 드니까. 보살림 같은 경우는 성질도 왈가닥 해야 되고 내가 단위도 왈가닥 해야 되는데 그걸 모나니까 더 그래. 이렇게 내 성질대로 살아. 쪼가지는 부르지 말고. 저 많이 좀 이렇게 좀 억누릅니다. 제가 지금 억누르면 안 돼. 보살림이 병난다. 그래서 이건 그렇다고 내가 막 큰 소리내고 이러면 아이한테 영향이 갈까 봐 막 참거든. 신랑이 한 분씩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현지 가정은 솔직히 앞뒤가 앞뒤가 막혔잖아. 현지 대주는 막혔잖아. 자기는 트위터 하는데. 그렇고 또. 내가 볼 때는 이 집 시댁도 그렇고. 막. 대화가 안 되고 일방통행이고 막.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또 우리 아이가 지금 열여덟 살인데 거의 한 각방 생활을 오래 했거든. 그래서. 한 9년 했는겨.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낳고 나서. 우리가 지금.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가 아니니까. 17년? 뭐예요. 아니 그냥. 처음에 너무 비참했거든. 그게. 여자로서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너무 어리고 이래 가지고 지금은 그냥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하니까 뭐 그런 게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막 좀 그렇더라고요. 보살님은 내가 그러잖아.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한 집에 살아도 그냥 남편이다. 아까 내가 이야기하더라. 이야기하잖아. 네. 내 남편이지만은 나는 아니거든. 보살님 부부 사이야. 부부가 남이 볼 때는 빛깝 빛좋은 게살구다 부부다. 네. 나는 아니다 말이야. 나는 혼자다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지. 보살님 번 돈은 아들이다. 네. 그나마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는 거지. 네. 아들 없으면 못 가. 맞습니다. 그리고 보살님은 사람 옆에 주의가 있어야 해도 보살님이 결단을 잘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하고 들어왔던 내가 누구를 친구를 사귀었던 보살님이 결단을 잘 내리.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그런 이야기는 내가 안 하잖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보살님이 결단을 잘 되니까 보살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라고. 보살님이 그러고 촉이 빨라. 그래서 나는 지금 이때 아이가 좀 뭐 이제 20살 넘고 이제 성인이면 독립해서 나가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보살님은 딱 절에 들어가는 게 맞아. 아 생각은 하고 있으면 제가. 23살 되면 들어가거든. 한 5년 있으면. 제가요? 오늘 우리 남편은요? 혼자 살아야지. 혼자 살아야지. 그러니까 남이 보면 서방이다. 우리 신랑은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사람은 자체가. 네. 자체가 싫어. 하기가 싫어. 자체가 여자가. 자기가 몸이 자체가 싫어. 몸이 안 좋은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가 피로를 많이 느끼고. 귀찮은 거야. 어찌보면 좀 귀찮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잖아. 다른 사람은 모자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도 없고 자기의 거기에 자신도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여자를 만나거나 이러지도 안 해. 그래서 이때 그 나이까지 있었겠지. 네. 그죠? 그러니까 내 마누라라는 거는 항상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쁘 사람은. 네. 항상. 있다고. 이혼순은 없네. 이혼순을 한다 해도 야 때문에 이혼 아직 안 해 보살님은. 그러니까 애 때문에 제가. 아들 때문에 뭐네. 왜 아들 앞으로 장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리고 딱 23살이 되면 군대 제대를 하고 나올 때야. 보살님 알겠나. 아들이에요. 그 때 되면 어느 정도가 되면 제가 기반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육군사관학교로 간다 해도. 보살님 거기 나오면 다시 군대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대령으로 가나. 중사로 가나. 하여튼 되잖아. 그럼 자기가 못 받고 있으면 뭘 봤을 수도 있고. 나올 수 있으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보살님한테는 나라밥 먹는 게 낫지 않나. 맞지. 그죠? 그거는 걱정 없이 사는 아이잖아. 그 대신 보살님은 야가 아무 타름 없이 비로만 가면 돼. 네. 그럼 그거는 보살님 할 일이야. 보살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야를 위해서 사는 거에요. 난 도대체 우리 신랑이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은 그냥 출근하고 땡 하고 오고 자기 알아서 오면 돼. 애만 너무 챙기는 것 같아. 아들이니까. 그렇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예. 마누라보다는. 아들은 어차피 자기가 챙겨야 되는 아들이고. 죽어. 아들 전기 때문에 나갔는가 배. 그러니까 나는 봤을 때. 지금은 보살님. 이들은 보살님. 보살님 대로. 네. 때 되면 밥 주고. 들어와가. 됐습니다. 아멘